네 반갑습니다. 11월 1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좀 더 언론에서 밝히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다루는 마감시황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현재 중국증시가 현재 3시 4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0.7% 정도 장후반에 들어서 조금 강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닛게이 같은 경우 0.62% 지금 상승 마감을 했고 그럼 환율이 현재 1,128원 73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10연물이 0.3% 그리고 30연물이 0.15% 상승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리 자체가 장기국채금리가 아직까지 방향을 못 나타내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대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0일 날 금리 결정회의가 마지막입니다. 1년에 8번 하죠. 1년에 8번. 1년에 8번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11월 30일입니다. 그 결정회의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올해 금리를 결정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금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고 보시면 경업주들이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화장품은 바닥을 조금 다지는 부분이죠. 바닥을 찢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시청 상위주들이 모습이 좋았는데 그리고 백화점주들도 명품에 대한 매출이 좀 늘었다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뭐랄까요 이제 이제 상위층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이 상당 부분 늘고 있거든요. 그게 뭐 필라코리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리고 다나와라는 기업이 또 주가가 좋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에는 소비의 극과 극이라는 거거든요.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타이틀리스트라든지 이런 골프웨어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골프 용품들이 많이 팔리고 그런 부분 자체는 골프의 대중화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백화점주들이 오늘 대부분 올랐는데 그 오류주도 올랐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이런 종목권들이 오를 수 있던 것은 결국에는 매출 자체에서도 명품 소비에 대한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소비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극과 극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 사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다나와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이런 다나와라는 종목은 사실 가격 비교 사이크트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상당한 명품 소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알뜰 비교를 하는 불황형 소비 패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경제에 대한 분위기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름도 다나와잖아요. 다나와, 물건 다나와 이거거든요. 다나와서 비교하는 사이트가 잘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황형 소비 패턴도 상당히 지금은 인기로 끌고 있다. 다이소가 8월 달에 여의도에 처음으로 지점을 개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이소가 지금까지의 매출로는 거기에 권리금을 못댔지만 지금 정도의 매출 자체가 이루어질 때는 여의도에 대한 상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극과 극에 대한 소비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 자체도 이해를 해야지만 주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바이오가 지금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바이오 중에서 오늘 인보사, 인보사 K가 이슈가 됐는데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이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급등을 했다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셀트리온 관련주,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지금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가 올랐다는 것이 시사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셀트리온과 그리고 지금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형체가 있는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상태로 인해서 오히려 위축되는 부분이 아니고 반대적으로 이런 형체가 있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투자심리가 상당 부분 확대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미 관계에 대한 개선 여지가 나타나면서 경험주가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였는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뭐가 가장 힘들었냐고 했을 때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좋은 관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의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 자체를 발표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게 시장은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험주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가 대선까지 약 2년이 남았어요. 그 2년 사이클에 맞춰서 이런 경험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험주들은 일전에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 따라서 타는 게 아니고 조종을 볼 때마다 빠졌을 때 매매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품 매출에 대한 증가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투신과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결국 코스피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외국인들은 일시적인 매수와 매도는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매수가 지속되거나 매도가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의 포인트 자체가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결국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에 현재 정보 매매를 조금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신탁이나 연기금이 자선운용사에 위탁된 금액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의 포인트 자체에서는 투신과 연기금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결국엔 중소형주 장세죠. 이런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라는 부분까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저가로 유입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를 산 게 아닙니다. 결국엔 IT라든지 기타 서비스 분야에 조금 매수를 하는데 기타 서비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바이오주들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포함되는 부분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저가를 잡아주는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적극적인 매수는 현재 개인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더 알아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서 좀 드려보면 오늘 지수가 마지막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코스닥은 2100포인트 코스피는 코스닥은 700포인트 코스피는 21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결국에는 이런 추세적인 상당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2100포인트가 보면 뚫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꾸준히 지금 여기서 갭이 떨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거래량도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서 넘어섰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아직 수급이 바뀐 부분도 없고 아직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내일 시장도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분명히 할 거예요. 지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이럴 때는 거래량을 좀 동반한 양봉이 형성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뚫고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이 갭을 지금 이제 메꾸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서는 모습인데 여전히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거래대금은 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에 의존하는 개인들에 대한 매수로 인해서 지수는 간신히 넘겼다. 하지만 내실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만족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 분명히 글로벌 브락시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도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던데 오늘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내일 지수가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 지금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11월 30일 미국은 12월달.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금요일까지는 미국 증시를 발표할 때 금요일장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또 주말에는 또다시 그에 따라서 무역 분쟁이 또다시 악화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추세를 현재는 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대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시장은 맞다. 결국에는 시장은 개별지 양상으로 조금 더 지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KCI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KCI가 우리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뭐 개면활성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KCI 같은 경우에 주가가 현재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 바닥을 조금 찍었다고 보거든요. 이 바닥 권역에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KCI 같은 종목군도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종목군들이 고가 권역을 보면 지금 현재 기관이 이미 매수를 조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박수권을 조금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가 권역을 조금 더 다지면서 지금도 여기 저가 권역에서 투매가 한번 나오고 이제 수급이 바뀌었죠. 지금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매수로 바뀌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종목 우리산업 보겠습니다. 우리산업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3만원대 2만9천원대 이때 말씀드리고 지금 가격대가 다시 한번 더 3만3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앞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과정 여기에서 매수를 보이는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또다시 기관이에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PT 시트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 자체가 시장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라고 저는 읽어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저렴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약이나 바이오가 상당 부분 업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고 주가를 보더라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력을 돌파하지 못한 채 박수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만의 시세를 한번 낼 때는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면서 대정화금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다권역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급등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한다면 우리가 많은 비중보다는 어느정도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조금은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에코마이스터를 준비해봤는데 에코마이스터가 오늘 1만 100원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9%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철도산업에 사용되는 검사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납품한 업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도산업과 가장 관련이 있고 지금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경업주라고 또 불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군이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안 했었거든요. 분기 실적을. 그런데 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이 기업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분기 실적은 플러스 45일 그리고 결산 실적은 플러스 90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는 무조건 다 발표를 해야 되고 결산 실적은 3월 30일까지 무조건 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외국계 기업일 경우 두 번째는 상장된 지 2년 이내에 대한 기업 연결기준 실적이 2년 이내다 하는 기업들은 실적을 29일까지 발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마이스트는 실적을 11월 29일까지 발표를 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이 기업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대표님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은 11월 29일까지 실적을 발표하면 되는 기업이에요. 물론 실적 자체는 큰 기대는 없지만 지금 이런 남북 경업주에 대한 반등 모멘텀 자체가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트럼프가 대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빠지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접근한 영역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가군역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마이스트까지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일 날은 동부정권 이천지점 메디케스 빌딩 2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객장이에요. 객장에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을 또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 부산 강연회를 했는데 부산에 다 해서 한 100분이 좀 넘게 한 120분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서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일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또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아직까지 거기하고 또다시 관심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주고 가신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아직 전화도 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차례대로 전화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연이 또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좋은 가족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연락을 한 번 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계속 뭔가 목에 뭐가 껴가지고 계속 이랬는데요.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 오늘 밤 10시에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그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종목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략 함께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시장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